그러면 저희 이어서 바로 다음 부동산으로 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번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보죠. 송포에서 좀 멀리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사실 강서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등촌동의 주택 궁금해집니다.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정보부터 살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강서구 등촌동은 마곡지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서구는 지금 60만 인구 첫 번째로 거의 한 68만 인구까지 됐죠.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부분인 건데 이곳은 지금 현재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로 3분입니다.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야말로 쓰리룸과 같은 25,86평이기 때문에 너무도 공간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 1층에서부터 지금 현재 6층 건물입니다. 쓰리룸, 에어컨, 세탁기 이렇게 옵션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이 건물 역시 2020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지금 현재 임대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매매가는 4억 3천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이 지금 현재 이곳은 회사에서 많이 짓는 부분인 건데 11차의 건물이라고 볼 정도의 굉장히 입지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건물입니다. 엘리베 타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테라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고요. 내부에 대한 부분도 잘 되어 있거든요. 창문이라든가 룸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또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구호사 증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사권 라인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건물의 내외부 모습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어서 입지 여건이 어떤지, 앞으로의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지도 추가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입지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입지는 여기서 구호선입니다. 여기도 구호선인데, 중미역에서 도보를 한 3, 4분의 거리에 있는데, 여기도 한강변이기 때문에 한강변에 대한 부분, 또 내년에 이곳에서 지금 현재 5호선까지도 같이 지금 현재 등천역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더블역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곳에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도로라든가 이용을 하면, 성산대교 지나면 시내 진입을 할 것이고, 구호선을 가면 우리가 강남까지 가는데 2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서부간선도로 올림픽 대고를 타면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내 접근하는 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곳에는 지금 현재 생활에 대한 부분이 다 되어 있죠. 주변에는 아파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코오롱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대학병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한강공원이라든가 양재천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백화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분은 그야 그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되어 있고요. 이마만큼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부분, 인구가 많다라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 많으면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강서구에는 약간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들 또 내지는 신원이라든가 나이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젊은 층으로 인해서 세대가 굉장히 젊고 또 내지는 여기에 또 학교에 대한 부분도 젊은 층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지금 상암 DMC라든가 마곡지구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또 내지는 용산에 대한 부분도 이곳에 지금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부분, 또 출퇴근 시간이 우리가 30분 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등천동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 한 5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1만에서 2만 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토지 면적은 67%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노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67%입니다만 모아주택은 57%만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아주택은 빠르면 5년 내에 건물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모아주택은 층수가 지금 현재 완화가 됐습니다. 15층까지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폐지가 돼서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곳에 모아타운은 500세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가양역에 CJV가 지금 복합시설로 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곳에 허가가 나진 않아서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여기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통과가 됐죠. CJ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된다면 4조 원의 공장 부지가 들어가고 또 내지는 여기에 7층에서부터 11층까지 오는 이런 건물들이 막 들어가면 여기에 또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인구가 들어오면 바로 증류역 다음이 가양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양역에 이렇게 질자리 충출되면 그만큼 많은 인구가 또 늘어나면서 좋게 된다라는 대장선 지금 현재 홍대선도 또 채공을 하고 예정이고요. 또 강북행단선 역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철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5호선, 9호선, 강북행단선 이렇게 지금 현재 대장 홍대선까지 해서 4개가 지금 현재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곡은 100만 인구가 100만 평에 대한 부분이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LG가 들어가 있고 반도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마만큼 마이스복합단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에 중공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오피스 또 내지는 컨벤션 또 내지는 전자공연, 쇼핑공연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어서 이 마곡지구 또 내지는 강서부 쪽에 사시는 분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초대형의 지금 현재 컴플렉스가 지금 현재 구성된다라고 하면 이마만큼 생활하는 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검토해 보도록 하죠.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2020년도에 건물을 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가격인데 25평형의 지금 현재 건물입니다. 4억 3천이고요. 임대가 지금 현재 3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모아주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조합원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입니다.